애타는 사랑과 젠틀맨 사랑이라는 2집 분간의 주인공입니다. 우리 목소리가 아주 매혹적인 민영 가수입니다. 자 우리 크리쉬입니다. 자 이러면 박수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젠틀맨 사랑 준비한 사녀입니다. 젠틀맨 사랑 준비한 사녀입니다. 젠틀맨 사랑 준비한 사녀입니다. 나는 눈 속에 시원을 받았다 우리 눈에 드는 이 그러니까 정신 잦아라 참아야지 안쪽엔 난 이제인 것을 그러니까 정신 잦아라 다시 타고 떠나간다 두 번 다시 찾지 않겠다 너보다 멋들어진 젠틀맨 만나서 멋지게 본래 사랑될 거예요 해결 어찌나찌다 아주 훔치다 넌 열풀이야 받는 게 정말은 참아야지 안쪽엔 난 이제인 것을 나는 눈 속에 시원을 받았다 나는 눈 속에 시원을 받았다 내 눈 속에 시원을 받았다 우리 눈 속에 nominees 나는 눈 속에 시원을 받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